요기 요기 가만있지 자 빡곤한 물병같이 생긴 통이에요. 통이라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. 정말로 뚫어졌나 안 뚫어졌나 흔들어서 요 구멍에다 넣는거에요. 자 수리수리 마수리.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되시라고. 자 알 수 안 돼. 딱 눌러. 언니는 흔들어. 그렇지 그렇지. 흔들어 잘했어요. 음악 좋아요.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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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언니는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시작. 하나 둘 셋. 집에서 슬슬 contour. 시작. 수리수리 마수리 하나 둘 셋. 그리고 왜 부풀난가. 가졌는 양념을 합니다. 고춧가루, 깨소금, 마늘, 파, 가진 양념을 자, 언니, 찹쑤다서 뭐 으흐이, 아주 좋아요 잘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신기하지? 자, 하나를 세 자, 둘이 줄여서 자, 누가 이걸 열을 거예요, 뚜껑 빨리 나와서 자, 지금부터 뚜껑을 엽니다 자, 술술술술술술 하나 둘 셋, 시작 하나 둘 셋 우연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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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이지? 잘 보일 거요 지금부터는 나무 들어보다가 형제나 잘 보네요 하나, 둘, 셋, 시작 하나, 둘, 셋 하나, 셋, 둘, 셋 하나, 셋, 셋, 둘, 셋 하나, 둘, 셋, 셋, 셋 자, 우리 언니 소분 언니에게 박수 주세요 됐어요 자 한번 물장나라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외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끝! 끝났! 이 마이크는 깔ούμε 두개 eran 시작